김건희 여사가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없이 혼자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에 참석하면서 올해 첫 단독 일정을 소화했습니다. 김 여사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공개 활동을 벌일 걸로 보이는데, 여당 내에서는 제2부속실 같은 제도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강희연 기자입니다.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함께 그림을 관람합니다. 김 여사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을 찾았습니다.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작품 150여 점이 전시된 이번 그림전은 김 여사가 주관한 겁니다. 이 그림전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와 논의해 이번에 개최하게 됐습니다. 김 여사는 참혹한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도 같은 인류로서 생명 존중과 평화의 필요성을 꼭 공유하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. 지난해 12월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 16일부터 엿새간 모두 3번의 공식 행사에 등장했습니다. 특히 오늘은 앞선 2번의 일정과 달리 김 여사 단독으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. 김 여사가 활동 보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지만 영부인의 리스크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입니다. 여권 내부에서도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활동을 시작하셨으니만큼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제2부속실 등 이렇게 체계를 잡는 것이 국민들이 다시 다른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겠구나 이렇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해야 해서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라며 소극적 입장을 밝혔습니다. JTBC 강연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